멘بح tam 나는 입이야 만정판이다 소스기 커피 머신 우와 여러분 카페에요 어 잠시요 시상 Marco니구마 véšo 우와 우르막 뭐야? 힘내! 힘내라! 오늘의 사이트 오늘은 마운틴 뷰 오늘은 난간이 있어요 안전하죠 엠타프를 다 해볼게요 가자! 해보자 우와 엠타프 진짜 오랜만이다 1년을 못 켜놨다 볼 때 파킨 어우 너무 무거워 할인적인 날씨라고 더럽다고 아 더럽다고? 이것도 아티가 똑같이 좋아보나? 응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붙잡아 땡겨봐 야 이거 맞춰줄게 우리는 협소용 안 해가지고 우와 왜이렇게 더러워 이거 나무 진입 때문에 잠깐만 이제 전체 이제 전체 어떻게 돼? 거기 한쪽 가봐 됐어 파이팅 가누궈라 우리 엠타프 작전 시작해보자 아이 좋구만 여러분 간옥씨가 카메라를 안 눌러가지고 여러분 간옥씨가 카메라를 안 눌러가지고 매끄럽지 못할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더워서 사람이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와 여긴 배 크고 저기는 파괴소이다 나도 헤헤 웨빙웨빙 아 좋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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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타프 융당한거 보소 아 앴탑 저기요 살짝 울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 아 아 이리로 와라 아 이리로 와라 아 이리로 와라 자 엠터스 됐어 예 이제 시작해 보자 이제 시작해 오 오 이렇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나 좀 도와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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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이 몇시갈동안 냉장고 정리해야겠다 아 힘들다 힘들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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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원터치 텐트를 칠거예요. 내가 이 블랙독을 잘 칠 수 있을까? 1년만에 보는데. 벌써 가닥이 나오지? 벌써 가닥이 나와? 어. 다리를 쭉 펴면 되지? 내 다리도 못 펴는데. 이게 다 된거지? 이게 된거야? 어. 우와. 내가 썼다. 내가 썼다. 내가 텐트 썼다. 뭐 텐트 이렇게 쉽게 치냐? 나 안 울이야. 고생했다. 이제 지금 놀자. 잠깐만 이거 패턴 바꿔. 오징어.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어우 좋다. 진짜. 여름에 매트리스 클레드 바닥에 까는 건 참 더운 것 같아. 여름에 매트리스 클레드 바닥에 까는 건 참 더운 것 같아. 오늘 너무 더워요. 진짜. 오늘 영상이 매끄럽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조금만 노력해 볼게요. 어 뜨거워. 더워 죽어도, 더워 돼져도 전기장 바로 깔아줘야 해요. 밤에는 습할 수도 있으니까 코코도 깔아주고 이야 이거 베개 커브다 난 이거 이불인 줄 알았네 언제 이렇게 야고미처럼 가져왔냐 이거 베개에다 이렇게 덮어 씌우면 감싸는 거야 어이쿠 저 사람은 또 이거 어떻게 가져왔어 너 이거 이불 속에 꽁꽁 숨겨서 가져왔구나 그럼 헐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다 한 거 아니었어 만정파티다 오 문트나고로 간호기가 조립하는 건 처음 있는 일 아니야 저 사람은 요리 이거로 종료가 많아 네네 다 Strand 도둑 도둑 하 주운 주운 주우리 오 오 간추리 편집 이 공간은 내 조리대를 만들 거야 나만의 주방을 만들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 숨어서 만드는 것 같아? 이곳은 오랜만에 보네 한때 내 최애템이야 안우기의 최애는 간우기 아니야? 응? 어머! 추운데? 우리 엄청난 것들을 가져왔어 아 맞아 다들 놀래실 거야 일단은 어르신 믹서기 토스트기 왜 이렇게 캠핑했지? 왜냐면 우리는 오늘 전기부자거든? 왜요? 럭셔리한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캠핑당 전기 말고 우리 전기 쓸 거야 우리 집에서 세배운 전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이따가 알려줄게 이게 테이블보 깔아야 해 무슨 테이블보? 이거? 빨리 그럼 줬어야지 그럼 놓기 전에 줬어야지 너무 두 번 이래가? 쭈음 아마 일을 두 번 하게 한다 그지? 커피 머신 이 일회용 컵은 내가 커피 먹고 시쳐놓은 거야 진짜야? 응 믿어도 돼? 응 완전 안우 카페네 우와 진짜 맘에 들어 우와 여러분 카페예요 대박 이거 봐봐 우와 느끼고 살지? 안 느끼? 아니 진짜 너무 이뻐 이거는 사실은 와인 가방인데 여기에 쿠팡에서 산 이게 뭐라 하지? 전기 그릴? 멀티 쿠커 멀티 쿠커 인덕션 인덕션 내돈내삼 헤헤 이거 드디어 쓰네 아 이쁘다 오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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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는 블루에티의 AC 200 맥스예요 파워뱅크예요 파워뱅크예요 올인원이여가지고 림버터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전자제품들을 많이 가져온 이유가 다 얘 덕분이에요 파워뱅크 2048W짜리 너무 좋다 전기부자야 근데 오늘 세팅에야 좀 안 어울리잖아 우리에겐 무엇이 있냐며 짠 캠핑장에는 전기가 있지만 우리는 더 전기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난 이미 부자다 왜요? 아느기와 혈안을 쓴게 나는 전선을 연결하고 분기부자로 선미에 자제품들을 많이 갖는다 mental food SNCC 우와 너무 맛있다 진짜 대박이다 캠핑장에서 캡슐커피라니 미쳤다아용 짠 야 너 일 잘한다. 야 제 일 잘한다. 그럼 아 손톱장해서 팁슈 커피라인 간판 놔주고 오랜만이다 우리 족자가 젖고 있어 짠 해야 되는데 서운하다 공개하는 오늘의 사이트 슉 짠 도로로로로로 오랜만에 부르네 젖고 있는 족자 이인용 그 캠핑 의자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틀어가지고 느낌을 내봤고 이쪽은 선반에다가 화분 올려놓고 저희가 시트지 붙인 발빛 콜 그다음에 라탄 아이스박스 오랜만에 가지고 왔고 고양이 케이지인데 저희가 두번깍으로 쓰고 있어요 이 커다란 야자수 이 커다란 야자수 또 들고 왔고 선풍기 알매트 에스니칸 실내 공간 자식 테이블도 있어요 흐흐 그리고 협찬받은 블루 예티 파워뱅크 그다음에 우기노키 아웃팅 셰프 거기에 미니 카페 공간을 차려봤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인툰하고 쓰레기통 위에는 이렇게 풀떼기 달고 파티라이트 달고 에스팬도 달 와 멋있다 와 뷰 한번 보여줘 우와 우와 안녕히 계세요 매점 갑시다 어디가? 매점 매점 왜가? 피곤해 피곤할 때 매점가 피곤할 때 매점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다 갑자기 아유 이리 와라 남간이 여기 경사가 너무 가파라 어 너무 가파르다 진짜 너무 가파르다 조심해야 한다 항상 안전해야 하거든 너무 안전해라 오 아이스크림이 있어 오 커피 마시는 게 있어 으아 노래관도 있다 짠 와우 제대로인데 나누기가 푸릅니다 엔드 렛스 짠 짠 멀티쿠커 이렇게 해서 전기로 먹을 거죠 짠 짠 우리가 이 날을 위해 이걸 구매했잖니 자 재료를 꺼내봅시다 오늘 먹을 엠틸은 우리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부대찌개 이렇게 강 물줄 먼저 부어줄게요 오 오 우와 완전 푸짐해요 내돈내산 부대찌개 맛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나 근데 부대찌개 잘 안 먹으면 진짜 잘 먹어요 냄비 아래에 야채를 담고 위에 어 육수를 나중에 넣는 거였어 어쩌지 우리 이미 틀렸거든 다 때려 넣어야 될 거 같아 그냥 이들이 이렇게 우와 이거 베이컨 너무 맛있겠다 이게 우리가 보는 유튜버님께서 엄청 맛있게 드시게 사봤는데 괜찮을까? 비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조금 그런 경향은 없잖아 너무 비계만 보인다 너무 할말은 하자 너무 할말은 해야지 우린 내돈내산이니까 할말은 할 수 있고 자 이거 때려놓읍시다 그 다음에 치즈 올려주고 김치도 넣어주고 그리고 양념장 넣어두고 아 야 인덕션을 여기서 쓰는 것도 참 새롭다 진짜 아니 지금 선풍기를 사방에서 틀어먹고 있는데 불이 바람에 안 나네 너무 좋다 진짜 맛있게 되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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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한우야 먹자 먹자아 먹자아 으아 짜자 짜자 짠 나 이게 너무 기대됐거든 음 음 맛있어 와 맛있어 될걸? 될걸? 짠 내가 옛날에 흥분의 형이 하는 부대찌개집이 있잖아 어 알지? 거기에선 먹어봤거든 그래서 내가 부대찌개 덜 안좋은다고 했다고 했네 이것도 맛있는데 나는 흥분의 형이 하는데도 구독자분 중에 흥분의 형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해요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흥분의 형 최고야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여기 있잖아 응 원래 베이컨이 하나밖에 없었나? 베이컨이 지금 여기 하나만 하는데 아 그래? 원래 내가 아까 하나 먹었거든 응 원래 두개밖에 없나? 그럴걸? 내가 나만 하나 먹을게 그럼 너랑 나랑 하나씩 먹는거야? 맞지 베이컨 양이 되게 적네 그럴걸? 이걸 진짜로 먹어? 그걸 진짜로 먹어? 이야 미쳤다 아 맛있겠다 음 음 우와 아 나 면 너무 좋아해 진짜 아 면 너무 맛있어 면이 질리네 나누기는 안 질리죠 가누기는 나누기가 안 질냐 나 먹었어 배불러 없어요 살짝 건더기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없죠 다 먹었어요 슉 야 어디 가냐? 빨리 가자 우와 이거 수세미야? 내가 우와 이거 진짜 좋았는데 우와 대박 뭔데? 너무 깨끗하네 야구 하이 이쁘다 에어컨 엄청 시원하다 4시 2시 2시 야 가느니아 크랭크 스무디 했죠 한잔으로 넣어먹자 이거 어제 커피 먹었던 컵이야 거기다 또 재활용 하자 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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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에서 믹서기를 쓰니 우리 초고하다 진짜 이렇게 우와 와 대박 우와 엄청 맛있겠다 우와 대박 딱 한잔 나왔어 양주절 미쳤쥬 보랍쥬 먹어봐야 좋겠다 너무 맛있다 미쳤다 와 이거 뭐야 너무 맛있다 강의도 잘 샀다 달달하다 응 녹았어 강량한 킴핑장이에요 멀티쿠크의 등장이에요 잠깐만 자꾸만 보면 자꾸만 들고 오네 꺄게 일단은 이거 한쪽은 베이컨이고 한쪽은 계란이야 맞았어 깜짝아 우와 잘 됐다 우와 완전 뭔가 아메리칸 이쁜 주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 이쁜 아는지 아이 바보가 근데 생각해볼까 우리 어제부터 베이컨을 많이 먹네 나는 많이 안 먹었어 베이컨 두 개밖에 없어 자아 여래여래 단장에 두 장에 여러 개 와 제대로인데 우와 쯔야 쯔야 와 쯔 쯔 어 담백하네 음 잘한다 응 잘한다 이거 맛있다 응 향긋한데 누가 이렇게 맛있려고 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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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서도 먹자 요 요 있잖아 내 마음대로 먹으면 안될까? 그럼 너랑 타이밍 맞추기 귀찮다 저거봐라 하지마 저거가 너무 맛있다 응 용자가 완전 크림 소스네 이거 먹고 응 좋아해 응 수영해야지 아이가 어디서 많이 보던 레파토리 아니에요 너무 많이 마셨어. 너무 많이 마셨어. 너무 많이 마셨어. 완전 다 먹었네. 나야 이제 어디 가냐? 수영아. 어디로? 저기. 응? 안 보이는데? 아야, 너 어디 가냐? 무서워. 무서운데? 자, 보자. 빨리 와. 아야, 너 어디 가냐? 냉면 밥 먹으래. 좀 전에 밥 먹었잖아. 이거 무슨 밥이야? 가보자. 가자. 여자 샤워실은 두 칸. 남자도 두 칸. 이렇게 한 칸이에요. 이렇게 개별 샤워실. 이렇게 세안이 와도 다 있어요. 기대 안 했는데 진짜 최고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수업도 좋더라고요. 수업도 좋더라고요. 오, 여러분 이거는 1,600W예요. 캠핑장에서 1,600W 드라이기 라인. 미쳤다. 가나야, 고데기 좀 갖다줘. 와우. 에어컨에. 에어컨에 드라이기에 고데기에 아주 난리더라고요. 그렇다. 오, 시원해. 야, 너 뭐하냐? 나 캠핑 인생 이래로 최고로 멀끔한 모습이야. 지상 낙원이구만. 여러분 냉면을 해볼게요. 삶은 계란 미리 삶았고. 다섯쌍. 이루어지는 파티. 1분쇠. 59, 58, 57, 다섯쌍. 얼음물에 헹궈 왔고. 다섯쌍. 다섯쌍. 다데기. 그다음에 오이. 살얼음 육수 톤 미쳤다. 우와, 살얼음 육수. 다섯쌍. 미쳤다. 초쭈! 다데기 넣어! 안 넣어! 왜 내 것까지 네가 다 넣었네? 네가 안 좋아한다며! 난 안 넣기만 좋아하지요! 아, 저기 가! 야, 짱! 이걸 왜 또 짜래, 짱! 어디, 동물같아! 에휴, 진짜 맛있다! 에휴... 아, 맛있다! 에휴, 줘봐! 야, 줘봐봐라!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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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디디, 뭐 먹니? 왜요? 나 안 먹어! 아이고, 더운 날씨, 냉면 최고! 최고! 감상하심! 랍스, 맥다! 살짝. 짜증! 쿠키인데... 랍스, 닥스시! 아우, 시큼해! 시큼해! 시큼해, 세계로! 세계로! 철수 전에 담아보는 우리의 쇼아티 치우기 전에 아까우니까 한 번 더 담아보려고요 여름이라 미니미니머리였는데 그래도 좀 아늑하고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캠핑의 질을 높여준 블루에티 감사합니다 어 우리의 캠핑의 질을 높여주네 하나 더 있다 그나마 이 에어컨이라도 없었으면 진짜 죽을 뻔했어요 많이 시원하진 않은데 그래도 저기 구멍에서 바람 나오는 부분은 되게 시원해가지고 그 바람 쐬고 있으면 견딜만 했어요 그 다음에 1년만에 꺼내본 블랙독 원터치 데이트 저는 이거 강추에요 가기 아쉽다 가기 아쉽다 정말 너무 아쉬워 치워보자 치워보자 아야 빨리 치워보자 내가 밖에 대충 조금 해놨다 대충 조금이 아니고 다 해놨구만 알게 loom 인사를 죽게 네네 내 맥주에다 페이스리에다 저거 며칠 내 맥주에다 아 맞다 여러분 올라 1박 4박 2일 차수하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 1박을 다했어 그래서 갑자기 오늘이ny 그래서 갑자기 울에다 그저 그저 그래서 갑자기 오늘이 야 너 대체 뭐하고 있냐? 안 치우고 뭐해? 어 여기 한 번 와봐 빨리 빨리 해야지 데드리프터 으악 다 빨리 하자고 네 결투다 다 치우고 나니까 갑자기 그늘 졌어요 너무 억울하다 저희가 텐트를 아까 아니 있는 동안 저기에다 놔 가지고 이 웅장한 마운틴 뷰를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봤어요 여기 캠핑장 되게 좋았다 그지? 아 여기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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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쉬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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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다리는 가는데 배가 나와서 그런가? 너가? 난 약간 배뚱이거든 펄다리도 안 가는 거 배도 나와있다 뭔 개소리야 나 노 프레그넌트야 쉬엉